올초 포항 태평저수지 인근 논과 벼에서 바람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뒤늦게 일대 농경지 전체에 대한 토양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수확한 쌀이 카드뮴에 오염됐는지 전수조사한 결과도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그대로 지을 생각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흥해업 덕장리 들판에 농업용수를 대는 태평저수지. 모내기를 앞둔 이맘때면 물이 가득해야 하지만 텅 비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저수지 아래쪽 논과 벼에서까지 바람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자 지난 2월 물을 모두 뺀 겁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정부와 포항시는 지난달 일대 농경지 90여 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토양 오염도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된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노는 없었습니다. 한 곳에서 아연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는데 포항시는 토양 계량을 목적으로 넣은 제철소 슬래그 때문일 수 있다며 저수지 물에 의한 오염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수확한 쌀의 유통 경로를 전수조사했더니 당척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폐기 처분된 220kg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50농가의 57.3톤에 대해서 전수 유통 경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한 농가 220kg을 제외한 모든 살은 다 안전한 상태에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요. 포항 지역 쌀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걱정해온 농민들은 포항시의 조사 결과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올해 벼농사를 그대로 짓기로 했습니다. 농업용수는 인근 용연 저수지와 곡광천의 양수작물을 끌어다 쓰기로 하고 현재 관로 매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농민들은 지형적으로 볼 때 농경지 위쪽에 위치한 공장들에서 폐수가 흘러나오면 농경지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며 포항시의 철저한 환경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온다든가 태풍이 올 때 주변 인근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포항시가 예방작업을 해서... 포항시는 올해 수확한 배는 출하 전에 전량 중금속 오염 조사를 하는 등 환경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감사합니다.